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이죠. 아직은 입학은 안 했으니까. 예비 고1 학생들, 제가 앞에 캐스트 찍은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고1 학생들을 위해서.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이 캐스트 보시고 꼭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고요. 고1 학생들이, 예비 고1인데 제가 고1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고1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 이제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 좀 어려운 걸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단어도 어쩌다 한번 나올 어려운 어휘를 외우고요. 그 다음 문장 해석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것부터 접근하고요. 영어가 실력이 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어 자체가 너무 재미없게 변할 거예요. 제가 겨울방학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가 검사 못합니다. 여러분이 2월 말에 내가 정말 이 정도 공부 돼 있다면 고1 올라가서 모의고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 내신 성적에 자신감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겁니다.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가장 급성문은요. 어려운 거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과정을 일단 총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중학교 때 나왔던 문법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갑자기 어려운 거 공부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들 들어봤죠. 관계대명사, 수동태, 소유교 관계대명사, 분사고문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또는 품사 다 들어봤죠. 이 공부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한 다음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겨울방학 때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어려운 거 먼저 하려고 하다가 영어 그냥 접는단 말이에요. 접지 마세요. 복습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몰랐던 거와 내가 중학교 때 맞아 관계대명사를 배우긴 했지 수동태 배우긴 했지 동명사, 현재 분사 배우긴 했지 근데 내가 이거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한지 잘 몰랐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랐던 부분 다시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알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몰랐을 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요. 특히나 1월입니다. 1월에 필요한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 대한 복습과 실전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적용하느냐 그 공부가 급선무예요. 이게 되고 나서야 2월달에 어 그럼 이제 고1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해석공부 한번 해볼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영어는 간단합니다. 어휘 되고요. 근데 어휘는요. 어차피 고3 수능 전날까지 외울 거예요. 어휘 되고 해석되면 영어는 90% 끝난 겁니다. 갑자기 이제 고1 첫 번째 중간고사에 어? 그럼 중학교 때처럼 다 교과서를 외울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는요. 학교 교과서에서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부교제라는 게 있고요. 또 역대 봤던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기도 해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으로 물어봅니다. 어떤 범위를 외워서 중학교 때처럼 어떤 범위가 딱 정해져서 이거 외우면 1등급 나오는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영어 실력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 1월달에는 특히나 중학교 전 과정에 대한 복습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거 메꾸는 거 그 다음에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 거 그리고 2월쯤 됐을 때 그럼 고1 기출문제 중에서 6월, 9월, 11월 정도는 아 내가 직접 해석해보는 공부 이 정도 공부가 끝났으면 자 3월달 첫 번째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절대로 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월달에는 여기까지 공부가 돼야 돼요. 의미 단위별로 묶어주고 끊어주는 1디 공부까지는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복습 더하기 의미 단위별로 읽는 거 그러니까 묶어주고 끊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 단위별로 봐야 문장 이해가 되거든요. 고등학교는요. 문장이 3줄 이상 넘어가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단어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미 단위별로 어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 단위별로 읽을 줄 알아야 키워드 잡으면서 핵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의고사나 특히나 내신에서 범위가 많아지는 분량의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서 자기 혼자 공부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고1 모의고사에 있는 문장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요. 단어만 읽으면 튕겨나가요. 의미 단위별로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이거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비비드는 생생한 정상적인 지금 단어 안다는 전제하에 어떻지? 해석 어렵죠. 이거 고1 유월 모의고사입니다. 이건 기본형 문장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할한 얘기예요. 꿈 전치사 명사는 무조건 가로 열고 닫습니다. 하나의 묶음이에요. 전치사 명사는 사람들의 꿈 그 다음 명사 다음에 후 나온 걸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실전에서 중요한 게 실전에서 해석하지 않고 후치 수식입니다. 더 중요한 건 가로 닫는 겁니다. 무조건 명사 다음에 후 whom 위치 who's 이런 것들을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복습이 필요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적용할 때는요. 무조건 가로 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를 닫는 게 기본이에요. 후치 얘는 해석을 안 합니다. 그럼 볼게요. 사람의 꿈 어느 사람이냐 이었던 시력이 없던 사람들의 꿈 언제 이후로 태어난 이후로 여기까지가 꾸며 들어가는 거죠. 아 태어나서부터 시력이 없었던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일 수 있어. 단지 as vivid and objective as 자 또 하나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중학교 때 as as 나오면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 되게 어려워요. as as가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거 지웁니다. 해석 안 합니다. 두 번째 as를 만큼이라고 해석은 합니다. 근데 읽고 나서 잊어도 됩니다. 수식어 구해요. 그럼 볼게요. 태어난 이후로 시력이 없던 사람의 꿈이 단지 해석하지 마 생생하고 상상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만큼 복수명사 꿈만큼이나 뭐에 누군가의 꿈만큼이나 정상적인 시력이 있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 읽고 묶어 읽기라고 하는 게 사실 중학교 문법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이겁니다. 사람의 어떤 사람의 꿈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태어난 이후로 못 봤던 사람 시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꿈이 정상적인 시력이 있는 누군가의 꿈만큼 생생하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가 끝나야 돼요. 아 그럼 결말 방학 때 이게 돼야 되는 거구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과 실제로 이거를 적용하면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요 학습이에요. 또 갑자기 또 왜 영어 선생님이 한자를 썼냐고 하지 마시고 학습의 의미가 이거죠. 배울 학 익힐 습이죠. 배워야 합니다. 일단 꼭 제 수업을 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선생님이든지 간에 일단 배우셔야 돼요. 중학교 총 복습 더하기 실전이 적용한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야 익히는 겁니다. 습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 1월달에는 일단 배워라 많이 배워라 그 다음에 2월달에 가능하면 최소한 고1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는 자기가 해석하는 방식의 연습을 해야 돼요. 어휘는 나중에 외우면 돼요. 근데 어휘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별로 읽어주는 거 중학교 때 배운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내가 해석하는 거 이게 끝나면 3월달이 되게 행복해질 겁니다. 아 이거 학교 내신공은 별거 아니구나 모의고사 별거 아니네 확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학생들마다 자 등급도 다를 거 물론 중학교 때는 등급이 아니지만 성적이 다 다르고요. 어 부족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저희 Q&A에 오셔서 질의응단 남기시면 저희 연구팀이 자기 학령 꼭 쓰셔야 됩니다. 자 분명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꼭 승리하는 고등학교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자